자, 명령 아들 됐습니다. 서플라이 컨보이 잡아야 되고 알파 브라보가 아까 기차 핫도시기를 생각하시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전기체 여기다가 랩페이저 하차 하차 시킨 기체, 남쪽으로 하차 시킨 기체 하차 시킨 기체, 이 사이 다 됐나 본데? 하차 시킨 기체, 이 사이이 바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1시 방향에 거점이 있으니까 조금 레프트로 봐줄게요. 어, 벌써 쏜다, 쏜다. 라이트에서 쏩니다. 거너 프린파이어. 2시 방향 컴보이 발견. 2번기도 컴보이 발견. 1번기부터 라이턴. 2번기 라이턴. 트레일로 들어갑니다. trillion вос포 buck. 3boys 방향 업 30vi0까지 дома. 코어소가 사사에 왔습니다. BTR은 제가 했고 탱크만 나왔습니다. 자 2번기 아까 저희 한 것처럼 탱크 좀 잡아주십시오. 4번기 어디 떨어졌나요? 지금 확인 안되고 있어요. 지금 2번기 지금 방향이 60명이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고킬. 지금 2번기 1번기 확인. 파일럿 구조 완료. 2번기 1번기 확인. 자 2번기 따라오시고. 3번기 1번기 확인. 자 2번기 확인. 자 2번기 확인. 자 2번기 확인. 자 2번기 확인.